아직 두 번째 문장밖에 안 됐어요? this took an hour.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문장 두 개의 문장 가지고 오늘 시간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익힐 수 있다. 한 문장 속에서. 그렇죠. 이거 한 시간 걸렸어. this took an hour. this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 될까? took는 뭐의 과거죠? 그렇죠. take. take. take의 과거예요? an hour는 뭐예요? 그렇죠. 한 시간.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미 했는데 보통 우리가 명사 앞에 그것이 셀 수 있는 명사라면 an hour를 쓸 수 있다. 그럼 어느 때 어를 쓰고 어느 때 언을 쓰느냐라고 물었을 때 명사의 시작이 모음이면 언을 쓰고 명사의 시작 자음이면 어를 쓴다. 그런데 분명히 h는 자음인데 an hour라고 하지 않고 an hour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계시죠? hour. 우리가 지금 명사에. 그렇죠. 그렇죠. 명사의 첫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의 첫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명사의 첫 발음이 모음이면 그 앞에 어가 아닌 언을 붙이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hour가 아니고 hour라고 해요. 그렇죠. hour. 그러면 hour의 첫 시작은 모음 a잖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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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 hour가 아니고 an hou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주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호주 사람은 hour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hour라고 발음해요. 그럴 경우는 a hour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hour. this took an hour. this took an hour.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거기에 적응이 돼야죠. 호주 사람과 대화하면서 적응이 돼야죠. 그렇죠. this took an hour. 한번 따라해보세요. this took an hour. this took an hour. 우리 발음도 이미 다 했는데 자음 다음에 모음이 나면요. 그 자음의 발음이 살아나네요. took an hour가 아니고 took an hour. took an hour. 좋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문법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 this. this가 뭐예요? 한번 this를 얘기해보자고요. this. 어떤 뜻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 지시대명사라고 말하는데 이거 그죠? 그냥 대명사. 이것 또는 이 사람. 예. 이 분. 사람을 가리킬 때 this를 쓰죠. 그죠? 그리고 존댓말 반말이 다 돼요. 이 사람. 이분. 예. this is my mother. 어떻게 쓰게요? this is my mother. 이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세요. 그죠? 그럴 땐 this가 뭐예요? 존댓말이에요.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best friend. 제 베프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분이 제 베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this is my best friend. 라고 하죠. 대화할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I found. I met this guy on the street. 나. 길을 가다가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I met this guy on my way here. 여기 오는 도중에 내가 this guy, 이 아이를 만났다. 이 사람을 만났다? 뭐예요? this는요. 어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야? this에 그런 의미도 있어? this man, this guy, 어떤 남자. 그죠? 그런 의미가 this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this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this에 대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this가 아하, 이런 의미도 있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I didn't know this, it was this hard. 이렇게 힘들다. this hard. 세상에.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 this를 씁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당연히 다시 앞으로가 아니고 문장 this took an hour. 그냥 이것이잖아요. 이것. 또는 이 일. 이것. 뭐 그런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this took an hour. this는 그렇다. 자, take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take. 이 문장을 보니까 take는 무슨 의미가 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걸리다.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이에요, 너무. 다 아시잖아요. take. 시간이 걸리다. 과거는 took. this took. 이 일이 시간이 걸린 거죠. take. took. 과거가 took입니다.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this took. an hour. 한 시간. 그렇죠? this took an hour. this took an hour. 따라해 보세요. this took an hour.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 오, 이렇게 해석했네요. 이 일은 한 시간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 그러네요. 야, 내가 이 일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this took an hour. this took an hour.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 시간 걸렸다고 말하면 되는데 야, 내가 이 일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 네가 해봐 한번. 너 하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걸릴걸? 나한테는 한 시간 걸렸어. 나를 넣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목적어 하나를 추구하는데 나라는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This my took an hour? 영어로 적으세요, 영어로. 귀찮으세요? 활자 바꾸기가? 자, 보세요. 철자 바꾸기가. I am took an hour?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I am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는 없어요. 비동사 다음에는 동사 나오지 않아요.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실수, 그렇죠? 자, 목적으로 me를 넣는데 나의 목적은 me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This took me an hour. 나에게 한 시간이 걸리게 했다. This took me an hour. 써보세요. This took me an hour. This took me an hour. This took me an hour. 이 일 하는데 내가? 그렇죠. This took me an hour. 맞아요. This took me an hour. 좋습니다. 그렇게 써보세요. 내가 직접 타이프를 쳐보고 키보드를 쳐보고 내가 직접 내 말로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이 기억이 잘 돼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This took me an hour. 내가 한 시간 걸려서 한 일이야. me를 빼면 This took me an hour.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This took me an hour and a half. 어허. 그렇죠. 그렇죠. 한 시간 반.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아, 잘하셨어요. This took an hour. 한 시간인데 and a half. 그리고 반. 한 시간 반을 an hour and a half. 라고 해요. an hour and a half. 좋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렸다. 내가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렸다. This took me an hour and a half. 그렇죠? 자, 보자고요. 이 일은 한 시간 반 걸렸어.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설명이요. 어떻습니까? 문법을 익히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문법을 통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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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부한 다음에 영어를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문법을 배울 때 항목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문법 하나하나가 다 문장 안에서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하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미국 사람이 늘 쓰는 원어민이 늘 쓰는 문장 하나를 가지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문법을 싹싹 끄집어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간편해요. 훨씬 간편해요. 부담이 줄어요. 그렇죠? 어떤 문장이든 문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든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문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진짜 간단한 거 Wake up!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은 동사원형을 쓰잖아요. 명령문은 U를 빼잖아요. 그죠? 명령문은 U를 빼잖아요. 이런 것을 이 간단한 문장 하나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들과 중학생 자녀분들이 영어를 함께 나눈다 하면 뭐 문법책을 앞에 놓고 막 같이 공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영어 문장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자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자. 아 이게 무슨 문법일까?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바라보고 익혀나가도 즐거운 편안한 문법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게 가장 새롭고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내용으로 영어를 익힐 때 내 것이 확실히 되도록 집중하시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아주 멋있었고요. 제7문의 100점 모두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전체 100점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2A 5 5 6 10 11 12 13 15 13